한국국토정보공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1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오순절날,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종살에서 출애굽할 때 6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죠. 출애굽으로부터 6월절로부터 한 50일째 되는 날. 그때가 언제냐면 신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법을 받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법을 지배로 받고 있느냐는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다 대한민국 법의 지배로 받고 있죠. 그럼 미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 법의 지배로 받고 있어요? 대사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다 미국의 법의 지배로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출애굽은 한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인류들은 마치 땅에다 심었는데도 이렇게 결실하지 못하는 다 땅에 묻혀버리고 죽어버리는 그것으로 결말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에 원래 이 오순절은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최초로 열매를 거두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세요.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함몰되어 버리고 묻혀버렸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그 모든 사람 가운데서 첫 열매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뒤로부터 50일째 된 날에 성령이 사람들 안에 임하신 거예요. 참 놀라운 날이죠. 이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이 임하하는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 열두 제자들이나 우리가 이제 7절에 봤었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고 포로와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은 굉장히 그 폄하하는 언어였거든요. 아주 그 촌뜨기 혹은 뭐 이렇게 이제 그 소외된 그런 지역이었어요. 아주 무식하고 이런 그 주로 오천이었고 이런 갈릴리 이 사람들이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영을 받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하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막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마치 여러분들 유연설교하는 것 유연연설하는 것처럼 그 200개 나라들이 이제 그 통역이 돼가지고 언어를 듣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한 가지 언어로 말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오순절날 모였던 유대인들이 자기 그 언어로 이렇게 말을 듣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방언은 어떤 뭐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런 그 기도, 신령한 그런 언어가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방언은 외래요. 내가 말하는 데 통역이 돼서 들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방언의 역사를 보면서 물론 여기서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야 내가 방언했다, 방언했다 안했다 이런 것 차원에서 이 방언을 강조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나는 이런 방언을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으시는 이제 바벨탑 분산으로 인해가지고 언어가 혼잡되고 세계 인구들은 언어가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어가 통하는 이 언어가 열리는 이런 시대가 바로 이 오순절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정된 한 민족에게 제한된 분이 아니고 이 보금이나 영광스러운 이 보금은 각 세계 언어로 확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이 교회 시대가 열리고 또 성령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 노아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홍수 심판할 때 사람들이 자기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 계열의 색계열이 있거든요. 가인 계열과 이 아벨 계열이 있는데 아벨 계열이 하나님의 그 혈통이거든요. 메시아의 혈통이었고 하나님 백성의 혈통이었는데 그 색계열은 항상 하나님의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그 계열들이 계속 내려오다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외모를 보고 사람을 선택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 일부 다처가 그러니까 이제 타락은 항상 성적인 부분에서 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혈통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했을 때 의미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따라가는 상태 그러니까 육체의 지배 안에 놓이게 되는 이런 인간의 모습 인간이 타락할 때 원래 그랬죠. 하나님의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의 육체가 지배하는 구조가 됐어요. 원래 하나님의 영이 그 다음에 이성과 인격을 지배하고 이 인격이 몸을 지배하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 육체라고 하는 인간의 육체와 마음이 우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거꾸로 되는 거예요. 영이 이성을 지배하고 이성이 우리 몸을 지배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육체가 인간의 어떤 그 세속적인 그런 경향 하나님 반역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그런 정신이 사람의 지배해버리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가 주권자가 되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스스로 독립해서 스스로가 모든 걸 결정하는 이 자기결정 시대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되어있고 왕이 되어있어요. 모든 것은 자기 중심이고 자기 중심대로 움직여야 돼요. 자기한테 잘해야만 선이 되고 자기의 나쁘게 하면 모든 것이 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은 죄인들이 왕들이 모여있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경쟁하고 싸우고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세상은 끈없는 존재 정치판에도 여야의 갈등 경제도 노조 갈등 남북도 이념의 갈등 지역 간의 동서의 갈등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싸우고 갈등하는 게 인간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는 분열과 쪼개지고 나뉘어지고 이게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면 전혀 다른 삶의 형태가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오순절 새로운 시대가 개막이 된 거예요. 인간이 육체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육체 어떻게 했어요? 16절을 보면 이는 그 선자 요해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저희 성교에서는 말세를 항상 말세가 단수로 나올 때는 말세 지말이고 말세가 복수로 원화해 나올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말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초림과 제림을 다 아울르는 것이 말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의 모세 이전 시대와 모세 이후 시대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메시아가 온다.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메시아가 옴으로부터 순서적으로 마지막 시대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시다. 히브리 1장에 보면 그건 마세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는 시대 그게 이제 마세거든요. 그러면 여기 19절부터 20절은 말세 지말을 얘기해요. 역사의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무선 하나님의 환란과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말세의 초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7절부터 18절까지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님이 사람들 안에 오시게 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정상이나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정말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정말 사발을 장화하는 문제예요. 이 아래의 토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현대교회의 보금주의 계열에 현대신학, 이게 완전히 자유주의신학은 성경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신학이거든요. 성경의 기적을 부정하는 그런 신학이 있어요. 현대신학, 자유주의신학이라고 성경 자체를 고등비평해가지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다. 하나님 말씀 부분적으로만 있지 다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런 아주 잘못된 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이단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현대신학과 이단하고 동일하게 취급할 게 뭐냐면 보금주의 계열에서 성령이 제외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 교리적으로나 이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네 주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제 피를 받았고 얘들은 내 모양을 닮아있고 성격이나 외모가 닮아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들은 어디 가나 목소리 듣거나 얼굴을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아이라고 하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얘들은 내 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거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묶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주한 사람들을 성령을 인으로 얘기해요. 성령으로 우리 인쳤다는 말은 내가 뭔가 내 소유권이다. 내 소유다 그러면 도장을 박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면 말이나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보면 도장을 인을 박잖아요. 판매할 때 쌀 까마에 도장을 박듯이 저거는 내 것이라고 하는 어떤 확인하는 의미에서 내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인을 치듯이 하나님께서 이 많은 세상 사는 가운데 저건 내 것이다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표시를 했냐면 성령님을 그들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아 그래서 저 사람이 내 자식이다 하는 걸 뭘로 알아요? 성령이 내주하는 걸 통해서 알아요. 그리고 성령은 보증, 보증 계약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청교에 갈 수 있는 보증서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온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물론 성령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 것은 반드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하고 이러니까 저 사람들은 새술에 취했다. 놀라고 기약이 여기다 지로를 어떻게 해요?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저들이 조롱하고 술 취했다. 조롱하면서 술 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무슨 체험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강조할 때 자칫 체험을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체험은 항상 객관적인 사실이나 진리의 근거에서 체험이 따라와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지만 먼저 게시의 종교예요. 사도 베드로가 먼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걸 느낌을 가져왔다? 그러면 오늘날 성격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나 종교 분석가들이 얘기하기를 이 종교가 왜 생겼고 그다음에 저 사람들이 저런 현상들, 체험들은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떤 충격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기독교나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믿는 이 씨랑이 그 심리학자들이 분석하는 그런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졌다 체험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거를 심리학적 분석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체험만을 얘기하면 그런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가 역사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신을 섬기다가 시간이 쭉 가니까 신이 딱 하나로 모아졌다. 그래서 이 지상의 가장 거둔 종교는 유대교다, 이슬람교다. 한 절대 유일신을 섬기니까 그런데 이 과학이 발달하고 지성이 발달하면서 그것도 신이 처음에는 미신이고 이게 실제하지 않은데 이 유일신 개념도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종교학적으로 또 이 종교를 분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연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일반적인 그런 많은 그런 기독교를 공개하고 종교를 공개하는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우리의 체험이라든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그런 것이냐. 그럼 거기서 두 가지가 달라야 돼요. 베드로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체험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얘기를 해요. 이 객관적인 기록이에요. 그게 이제 요엘 선자를 통해서 이 논증을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역사 속에 오셨던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역사를 얘기해요. 기독교에서 이 두 가지를 빼버리면 체험 자체도 이 방언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른 종교도 얼마나 그런 신부적인 체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영적인 것이 실제하기 때문에 기신이 영적인 존재가 실제하기 때문에 체험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그 체험이 개시된 말씀에 근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대상에 근거해서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 빠져버리면 기독교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지금 베드로는 지금 말씀에 근거해서 이 지금 논증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단어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가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로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목적을 가지고 그다음에 역사 속에 계속 개입하시고 살아계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사실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23재를 보면 23재를 이제 베드로가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구약에서 애연을 계획을 먼저 선포했어요. 선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선포된 그 애연이 역사 속에서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아까 이제 16절에서 요일 선자들에게 애연한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권유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의 선자들로 붙어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역사 속에 게시되었고 그다음에 그 역사에 그 게시된 애연이 지금 이 시점에 성취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행동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 오순절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육체에 부어줬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근거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사람 안에 그냥 두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전주에 우리 문영재님 여러분의 간정하고 말씀하고 전부 다 제가 비디오로 다 들어요. 뭘 했는가 다 그런데 이제 문영재님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두 가지 이름이 있었죠. 한 가지는 예수 예수라는 뜻이 뭐였어요? 죄에서 구원자 인만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이 구속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전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죄사함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안에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이 완성되지 않으면 성령은 절대 오지 않아요. 참고로 이제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7장 3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아마 초막절일 것이에요. 명절 끝날 곳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러시되 누구든지 목마라거든 내게로 와셔 마셔라. 인간은 이 갈증이 있죠. 아무리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돈으로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어요. 갈증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목마름이 채워질 수 있어요. 이 사마리 여인에게도 이 물음을 다시 목마르다 그랬어요. 돈을 추구하고 소금으로 먹으면 갈수록 갈증이 있는 것처럼 돈을 벌고 권력과 지식과 세상 쾌락을 다 찾아봐도 목마라요. 목마르거든 모든 사람이 목마라요. 죄인들은 목마른 내게로 와서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그 존재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을 통해서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런데 가로를 보세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 애들에게 계시지 않으셨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구속이 완성되어야만이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해야만이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그의 사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삼 죄 용서를 위해서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임으로써 육신을 가지고 오시나만 했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완전히 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이 죄가 없는 육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어요. 신성과 인성이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에 완전한 죄 없는 그 몸과 하나님의 신성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이만의 그런데 이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연합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죄산받고 그냥 천국 튀겼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산받은 목적이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죄산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여기 이제 사동제 2장 그 2장 38절에도 이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에 각각 예수 그리스의 이름 바로 이 예수 그리스의 사역을 포함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의 구속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삼을 받아라. 죄삼을 받아라.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그냥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처음에 이제 율법을 통해서 종교생활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성격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죄인이다. 지옥이 있다. 이런 걸 계속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성격이 진리구나. 그러면 성격에서 말하는 인간이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이제 딱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아 이 죄 문제 해결하자면 안 되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걸 알게 되면 죄 문제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거를 이제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걸 알게 되죠. 내 율법을 지키거나 선행을 하거나 아무것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구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 십자가해서 단번에 2000년 전에 나의 미래의 죄 과거의 죄 모든 죄를 완전하게 다 사회주였구나 하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 어때요? 이야 이제 나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게 복음이잖아요. 내 빚이 다 천상됐구나. 내 죄 문제가 다 해결됐구나. 이게 순간적으로 눈이 열리면서 깨달아지면서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어질 때 예수님이 완전히 2000년 전에 죄 문제가 해결된 사실을 깨닫는 날이에요. 이미 내가 빚이 다 청산된 것을 훨씬 후에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 내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어요. 이 복음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돼요. 그때 성령이 물론 이 진리를 깨닫는 과정이 성령이 역사하지만 그때 성령이 내 안에 구체적으로 내 인격 속에 내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굽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법을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대체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 심중에다가 심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다가 기록하고 깨닫게 하고 새겨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이제 2장 17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근거가 뭐였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됐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죄인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만 진노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이미 완성된 구속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한 거예요. 이제 인마늘이 되신 거예요. 그분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잊어먹든 안 잊어먹든 진짜 믿든지 말든지 거듭난 성도들 안에는 성령이 딱 내주에 계셔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섭섭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고집대로 마음대로 막 행동할 수 있지만 그럼 성령이 내 안에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내주에 계셔요. 그래서 성령과 내가 딱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가 딱 부딪혀야만이 사랑이 딱 스파크가 일어나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듯이 성령은 계속 우리 안에서 노크를 하고 우리에게 이르는데 우리가 그냥 그걸 거절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내 마음의 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손님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손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손님으로 대할 때는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님 여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은 그 사람 인격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딱 주인이 되면 이제 나한테 뭐 되겠어요? 손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 여기 책장에 보니까 이 책이 안 되겠다고 다 이거 버리라고 자 그 다음에 테레비 안방에 가서 저 프로그램을 보면 안 되겠다고 다 이제 예수님이 주인 노릇 주인이 주인 노릇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감근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내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모든 걸 하게 되면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그분이 주인 되면 나로 달라져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되고 주님을 손님으로 하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돌아가지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주인 노릇 하도록 내가 그렇게 복종하는가 내 입장에서는 그분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면 돼요. 그분은 그러면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을 책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주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는가 주님이 말세에 놀라운 사실은 구속이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완성된 다음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다가 모든 육체에다가 부어준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대상은 대상은 뭐예요?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거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치 미국의 어떤 텍사스주의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팔아서 다른 일을 하고 그랬는데 석유 채취하는 사람들이 여기 이 안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드는 것을 알고는 그걸 샀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고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비금에서도 어떤 분이 그냥 이렇게 바닷가에서 어떤 분을 채취한 거를 물에 이렇게 바닷가에 떠나다라는 무슨 양지기 같은 거를 개박걸으러 하는데 고구학자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무슨 고려 청자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부른대로 금액인데 10억인가 그러니까 개박걸을 여러 개 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이분들이 아 이건 나한테 팔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어마어마한 값인데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어떤 분이 애들이 구슬 치니까 영국 사람들 가서 사탕 하나씩 주면서 다 다이아몬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믿는 자 안에 지극히 큰 능력이 믿는 자 속에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요. 물론 이 능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거듭두는 사람들과 함께 묶어져 사는 삶. 이게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사에 보면 내가 떠나고 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그러냐면 내가 떠나면 보혜사를 주실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이나 15장 포도나비우라든지 16장까지 계속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내 이름으로 모시는데 구하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너를 구하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계속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지상에서는 성령과 함께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제대로 못 사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면서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도 않고 포기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면서 계속 우리를 권고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나 메시지를 통해서나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답답하고 괴로움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결국은 하나됨이에요. 사랑의 목적은 하나됨이에요. 사랑하면 하나됨이 결과라고 나타나요. 하나됨이 아닌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하나되게 하셔가지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삶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신 이후로 세안을 세 땅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저희가 내 안에 있게 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궁극적인 나라에 가서도 하나됨으로 이루어지는 게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사실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부터 인간 안에는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인간이 그 떠나면서부터는 범죄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즉각적으로 이제 두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음에 이제 은폐 숨기고 그 다음에 책임정관하고 이제 사람이 이제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제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래서 인간에는 정말 그 육체의 고기 덩어리 어떻게 보면 이 육체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기 덩어리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사단이 아비가 되고 사단이 주인이 된 거예요. 사단이 주인된 사람의 특징은 절대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적이고 완고하고 이런 그러니까 사단이 진짜 기신들인 사람은 두 가지 형태라고 그래요. 얼굴이 굉장히 포악스러워 아주 개파하고 악하고 막 진짜 이 기신들인 사람은 얼굴이 죽어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세련된 기신들이 요즘 이 기신은 아주 부드럽고 멋있고 막 세련되게 해가지고 진짜 이 히틀러 같은 사람은 얼마나 그 머리가 천재였어요. 히틀러가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 당시에 독일이 음악에 있어서 뭐 바헨들이나 베토멘 모차르트 다 독일 사람들이잖아요. 예술 막 철학 문화 어마어마하게 최고의 지성을 자랑했던 독일의 지성인들이 히틀러에게 휘말려가 버린 거예요. 이게 이 귀신이 잡힌 사람에게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성을 가지고 이 공산주의 사상을 만든 막스라든지 프로이드라든지 대부분이 유대인들인데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본 사람들의 지성을 가지고 사단은 지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런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진화론이라는 걸 가지고 지옥 보내잖아요. 무실론자들에게 해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른 영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물론 귀신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귀신이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사단이 사람들 안에 영함껄을 행사하고 있어요. 귀신이 들린 사람의 특징은 그거예요. 절대적으로 자기 주장이나 고집이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겸한해요. 이것이 귀신이 들린 사람의 세련된 모습이에요. 세련된 모습으로 자기를 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흉한 모습으로 자기를 전퇴를 드러내지만 또 한 가지 귀신은 이렇게 그래서 이 귀신이 들린 모든 사람들은 공허한 상태에 있어요. 귀신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집에 안에 놓여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녀들은 애원을 한다. 물론 여기서 애원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미래에 대한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게시를 받아서 하는 말을 얘기해요. 이렇게 선포하고 직구하고 그래서 신학성경에는 캐리그마 설교 선포하는 말이 있어요. 전령들이 선포하는 설교는 선포적인 의미가 있죠. 그리고 디다케라고 선포한 말씀의 의미를 내용을 설명하고 해석해주는 디다케가 있어요. 설교집들이 많죠. 이게 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사도 베도르의 설교에도 선포적인 의미와 설명적인 해석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애원이란 말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애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신령한 언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방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조명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주어져요. 모르는 언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끼리 통한 언어 하나님의 신령한 언어들 이런 언어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성령은 진리의 영위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리를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깨달으면 그때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달라고 말씀이 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답답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공적인 말씀이 든지 개인적인 말씀이 든지 주님의 말씀을 달라고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말씀도 들리지 않으면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죠. 그래서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을 볼 것이다. 젊은이들은 여러분들이 홍대 같은 데 가보면 젊은이들이 밤새 먹고 정욕에 야심과 정욕을 가지고 사탄을 끌어가거든요. 욕점과 야심 야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가요. 사람들은 그냥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뭔가 되기 위해서 야심과 정욕을 가지고 코토리를 끌고 가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들어가면 그 음란한 사이트에 중독이 되고 헤어나지 못한 그 애들이 게임에 중독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 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면 영적인 비전을 보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소원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비전이 되고 그걸 위해서 성교를 가고 물론 다 성교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이나 또 여러분의 직장생활 이런 삶이 정적하고 성천하게 되고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환상을 본다. 그다음에 늙은이들 노인들은 무엇에 살아요? 추억에 살아요. 미래를 꿈꾸고 살아요. 추억에 살잖아요. 과거에 과거에 왕년에 하면서 과거에 사는데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했고 과거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성령 받으면 어때요? 몇 년 안 사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는 천국이 비전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노인들이 기도하는 영이 있고 교제하는 영이 있어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늙은이들은 끊임없는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념을 위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은 내가 앞서서 일하지 않아도 내가 함께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주면서 사는 늙은이들이 그런 꿈을 꾸게 되는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때 내가 내 내용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사실은 이 성경이 요일선지자가 쓴 성경이 몇 년 전에 쓰였었어요? 28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 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2800년 전 이라고 생각해 봐요. 지금 삼국시대 고려시대도 아니고 조선시대도 아니에요. 이 시대에 신문사회가 두껍게 두꺼운 벽을 형성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 요일선지자를 통해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누구든지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지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또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삶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여러분의 삶의 사활을 잡아하는 문제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교제를 성도들과 교제를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은 이런 노트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이런 것을 멀리하고 방관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거기 21절에 누구든지 죄의를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가로 인도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12장에 보면 이렇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속에 풍성히 가할 때 신령한 찬미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니까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말씀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면 그 사람 성령 충만해요. 자기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은 차 사고 차에 충만한 사람 자식 충만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 충만한 사람은 누르면 예수님 나와요. 물론 사건을 얘기 하면서도 예수님 과 관련 시켜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 자기 얘기 많이 하고 자기 충만한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 입으로 나오는 것처럼 정말 성령 인도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늘 성령 힘을 얘기하고 주님을 높이는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고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2장 아까 22절에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나사란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프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수님이 성육신과 그분이 공생의 동안에 표적과 권능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셨고 23절에 하나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바되었거늘 십자가 사건이죠 법음자들 손을 벼러 죽였으나 또 하나님께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주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미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수님이 성육신 공생의 기적 그리고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 이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인도하여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소서 5장에 보면 가정생활 부부관계라든지 직장생활 이런 모든 삶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이 성령 충만하니까 다 그냥 변기치고 뛰어나가고 직장이고 가정에 올라올 성령 받았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충실한 사람이 인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령 안에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구원 받고 나서 과연 성령 안에서 삶을 살고 있는가 왜 성령 안에서 삶을 살지 못 하는가 다시 한번 결국은 뭐냐면 죄를 가까이 하고 세상을 좋아하면 성령이 멀어져요. 저의 경험이에요. 탈협이 좋아서 늘 그걸 보고 잃어봐요. 세상 너무 사나고 그러면 이 내 마음의 영이 그때부터 내 황폐하시기 시작해요. 공구하시기 시작해요. 그 공구하고 황폐해져야만 주님 앞에 성도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 그 일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 재미있으니까 하는데도 아무런 없다. 이건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 생활을 가까이 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성령의 삶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